박근혜 서포터즈 김동열 의사들입니다. 정말로 여러분들 많은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기서 좀 벗어나서 특히 저는 16년간 박근혜 대통령 서포터즈를 배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 거기에 초석을 함께 이뤄내었습니다. 한때는 보수가 한때는 진보가 필요한 조언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을 불러서 큰 가르침을 부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주세요.